이렇게 보내는 게 좀 낫네 그러시더라구요. 그러니까 뭐 어렵죠. 사실은 제가 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다는 것은 대학교 와서 처음 먹어봤어요. 소고기는 반드시 국을 끓여 먹어야지 그걸 어떻게 구워서 먹어요. 양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여러 식구가 소고기를 소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그걸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늘 그 고기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찌개 내지는 국을 끓여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업 초기에 한 2년인가 3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막 병원이 훅 유명해지면서 돈을 좀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다가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시겠어요. 그래서 부자가 되겠냐고 이미 부자가 됐는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래는 거예요. 아니 2년 사이에 범을 얼마나 벌었겠어요. 제 부자 기준은 굉장히 단순해요. 내가 먹고 싶은 건 내 마음대로 사 먹을 수 있으면 부자예요. 어느 음식점에 들어갈 때 돈 계산 안 하고 들어갈 수 있으면 부자예요. 그런데 개업하고 한 2년 지나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개예요. 꽃게. 네. 꽃게하고 영덕 대게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거 마음대로 사 먹는데 옛날에 못 사 먹었거든요. 한 마리에 꽤 비싸잖아요. 가슴 아프네. 그거를 딱 사서 집에서 개도 원래 꽃게는 꽃게 탕으로 먹었지 꽃게를 찜으로 먹어본 적이 없어요. 국물을 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부터 딱 개 사서 야 쪄. 야 쪄. 국물 내지 말고. 딱 해서 쪄서 이렇게 살만 밝게 먹는 거예요. 이미 부자 됐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부자의 기준은 개를 쪄. 개를 쪄. 쪄. 그러니까 처음부터 인생의 목표가 돈이었지 않았을 거예요. 어릴 때니까 고등학교 때 대학 갈 때 뭐 그냥 학생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자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제가 뭐가 됐으면 좋겠다는 어른들의 꿈이 있잖아요. 아버지는 완강하셨어요. 의과대학과라고. 아버님께서는요. 저는 법대를 가고 싶어 했는데 제가 정치하는 게 꿈이었으니까. 법대를 가서 이제 그 경로사 시험을 봐야 뭐 좀 법에 대해서 알 수 있으니까. 지금 법대 갔으면 말이죠. 정말 정치인으로서 한 3번 정도 떨어져가지고. 고생하고 있겠죠. 지금도 공천 받으려고 고생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이 노력이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지금 같은 얘기를 이제 해요. 아 그래요? 옛날에는 학교 다니는 내내 아버지 때문에 내가 여기로 와가지고 그냥 의사 돼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는데. 50이 다 돼가니. 지금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얘기를 내 입으로 해요. 내가 이게 하는 일이 내 그릇에 맞았구나. 우리 아버지가 나를 제대로 봤구나 생각을 하는데. 잘하셨어요. 아버지는 왜 의사가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 연배에서는. 의사죠. 의사죠. 의사가 제일 좋은 게 일단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때는 의사가 굉장히 적었어요. 숫자가. 그 다음 좋은 게 뭐냐면 일제강점기 시대도 겪었죠. 6.25도 겪었죠. 4.19도 겪었죠. 5.16도 겪었어요. 의사는 안 죽이더라는 거예요. 의사는 안 죽이더라는 거야. 다 데려가서 다친 사람이 있으면 자기 그 다친 사람만 치료해주면 아무도 괴롭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에서는 의사라는 직업은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절대 안 죽고 어느 정도 수입도 고장되고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당시만 하더라도 피부과가 그렇게 미용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고. 그렇죠. 일반적인 보험 진료를 많이 했었는데 저는 이제 돈을 좀 벌어야 되겠는데 그때 제가 레지던트 할 때 우리 주인 교수님이 굉장히 좀 글로벌화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레지던트를 외국에 몇 달씩 파견을 보내줬어요. 학교 비용으로. 그때 가서 어떤 선진국의 형태를 보셨거든요. 다 봤어요. 그런 분들은 있었지만 대대적으로 레이저 클리니크 표방에서 레이저를 몇 대씩 사서 일 벌이는 그 당시로 보면 좀 이상한 미친놈 같이 보일 수 있는 그런 과감한 투자를 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뭐 옛날에는 피부에 대해서는 돈을 쓴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런데 이제 마침 그때 이제 그런 시장이 조금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확 좋아지면서. 아하. 그 수요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공급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 좀 이제 돈을 벌어야겠다. 그러려면 이제 개원을 해야 되잖아요. 개인 병원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돈이 없잖아요. 자금이. 그렇죠. 자금 어디서 구했습니까. 그렇죠. 자금이 없으니까 이제 빌리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빌려줘요. 그때만 하더라도 담보 없으면 돈 안 빌려줘요. 그렇죠 그렇죠. 담보할 정도의 재산이 있으면 돈을 왜 빌립니까. 그런데 꼭 은행은 그래요. 그러니까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어서 이제 방법이 뭐냐. 동업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돈 좀 많은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얽어 사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의국에서 같이 레지던트 하는 사람들끼리 의기투합 한 거예요. 의기투합을 해서 동업을 한 거죠. 한창 잘 보셨죠.